잘 안다! 잘 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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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 7시부터 요가클러스라니 수이밍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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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냐? 추워 가보자 더 이상 데려가고 싶지 않은 감탄? 뭐래? 보이지 않습니다 안하는거 같아 번호가 안되니까 이게 불편하네 수이밍풀에 갔는데 수이밍풀에 갔는데 요가클래스는 없는데 스파이 있나봐 수이밍풀 여기인가? 우리 꽂혀있는데? 좀 다쳤어 요가클래스 요가클래스 수이밍풀 Nope 요 이거 네 아, 그런데? 어우, 나 좀 희망을 찾아. 드디어 만날 뵙네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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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5, 3, 2, 1. 오케이. 업! 앤 원 더. 엑셀. 업! 5, 4, 다는. 6, 6, 1. 아! 아! 다시 한번 더. 크리스로니. 네, 저는요. 하나, 하나, 하나. 예, 예. 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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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 1, 2, 9. 업! 4 3 2 1 1 2 2 1 1 2 1 2 2 1 2 1 2 2 1 2 2 2 3 2 3 4 4 베트남 와서 처음으로 땀을 흘렸어요 너무 힘들다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었다 그냥 맛있다 근데 여기만 다시 도착했어 오시아 오시아 너무 추우니까 어쩔 수 없어 아무튼 재미있게 하는 곳 갑시다 우리가 가는 데가 랑방... 랑병산 저거냐? 노네 아니야? 갑시다 랑병산 어둘트 4명 이게 차 한대당 무조건 60이라 기다리는 게 이득이다 엄마 기계 얼마야? 보자 6분이겠지? 6분의 만동 500원 하지만 여유를 즐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달려달려 50분 정도 기다렸는데 이 정도면 돈을 데리고 리스트에 적었잖아 너밖에 없어 리스트에 적었잖아 저분들 기다려도 가족들 삘인데 다시 한 개 뜯어 생각보다 안전운전 강원도 아니에요 베트남 맛삽니다 한 개 여러 개 공부가 없는 거야? 아무것도 안 보이겠다 조기도 원래 퐁퍼존이래 근데 또 차! 근데 안 보여서 알아. 우와 예쁘다. 와 저 날 좋으면 진짜 이렇게 예쁘게 보여. 또 언제 또 안개를 이렇게 보겠어. 엉몽이! 아 귀여워. 안녕! 아멘 건 없어. 어 맞아 얼굴만 커. 정주가 간편하게 찍혀있네. 나 진주 깜짝 놀랐어. 구라! 개미 있었어. 어떻게 갔다. 여기로 갔나? 야 여깄다 여깄다.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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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렁이잖아. 아니야 얼굴 있어. 이때 봐. 아이 지금이잖아. 아니야 얼굴이 있다니까. 무슨 얼굴이 있어? 어디 있어? 아 너도 내밀잖아. 아 너도 내밀잖아. 비닐이 있고. 어 그런가? 왜? 왜? 도와주는 말이 여기 있네. 진짜 말이야? 간다. 가지마. 도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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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노랑 치키차에서 사진 찍으면 치즈이 뿔 텐데. 다는 거 잡지.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면. 다 날아가겠어. 추워요. 살려주세요. 해주나미 라고 따뜻한 걸 꿈꾸고 왔는데. 오히려. 한국보다 춥다. 겨울 날씨야. 그리고 바람이 차가워. 3, 40분 정도 관람을 하고 여기 내려와서 초록차를 타면 되니까요. 문 열려? 6 trước, 20분 정도 이상. 미터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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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터기에요? 미터기. 미터기? 미터기, 미터기를. 미터기. 미터기. 3개 구워주시는데? 몇 개? 이거 하나, 이거 하나 드셔보세요 따스운 우유인가? 따스운 우유인가? 그 어제 먹었던 것 같아 과자도 사가야 돼 좋아 얘는 닭이다 닭 다진 고기 우와 이렇게 감사합니다 숙소서 먹으면 돼 너가 말한 거잖아 반미, 반미가 빵라는 거 다른 가게트 너무 맛있어 한참 한참 1kg? 1kg 나 저것도 먹고 싶어 왔던 거 왔던 거 저거 저거 이건 얼마예요? 1kg 1kg에 7만원 너나, 너나씩만 짧아? 어 250원어치 그런 게 더 얼마인지 그냥 맛있는 걸로 골라주시나봐 4개 얼마예요? 두번째 반미 먹으러 가는 길 SNS 맛집이네 불고기는 없는데? 그냥 야채랑 계란인데? 안녕 안녕 딸다 말았는데? 이게 뭐야? 온유 한 이만큼 넣어준 거 같은데 한입씩 빨면 끝난다 따뜻해 계란 들어간 거랑 너 그냥 풀떼기인가? 너무 이쁘다 털이 진짜 다르네 계란 맛있다 맛있어 봤어? 쟤는 밀크티야 밀크티 맛있어? 털이 과일 같아 쫀득쫀득하지 않게 그냥 뭔 말하는지 알겠어 까두통도 알겠어 그냥 막 식혀 달콤해 음 아꺼번에 맛있으면 맛있지 않아 이게 유룽지 난 안산이 근데 나는 안산이 너 사 산책 쓴 선물을 사러 가볼까요? 어딜 가든 보이는 랑팡스토어 기념품을 사기 진짜 좋아요 바나나 1300원 진짜 싸다 한국에서 비싼 돈 주고 파는데 여기서는 진짜 저렴해서 무조건 사야 되는 거고 말린 과일젤리 그리고 와인 잼 정도 사면 딱 좋습니다 왜 빠지게 놀아보자고 야호 야호 뭔가 사람들 보면 민망한데? 안 탈피하네 열로? 없다 오예이 우리들만의 공간 너무 좋고 여기 누울 거야? 누울 거면 푹신푹신 저거 가져오고 어? 안 따뜻한데요? 안녕하세요 아 포토타임 아 아이 그럼 응 좋아좋아 하나 쫙 던져야 돼 아 저질 체격 이제 다시 네, 가세요. 왕복하네? 안녕하세요. 안녕히 가세요. 나무 젓가락이 없어. 포크로 먹어야 돼. 포크 뒤에 있어. 그럼 됐지. 저거 뭐 그냥 쓰고 돈 내면 되나? 포크를 쓰고 돈 내? 돈 내냐, 돈 안 낼걸? 이거 물. 아 좋다. 넓네. 넓어. 돈을 더 줬잖아. 아 그쵸. 역시 돈이 최고여. 라면. 야, 한 번 해볼까? 몰라? 어. 뭐 먹을까? 뭔가 많은 물. 물개장 무조건. 석류같이. 자. 아우, 야, 야, 야. 땅 맞아. 됐어. 좀 둬야 돼. 아니야. 덜 해야 돼. 잘 거 같은데? 난. 땅맞춤이 좋은 거 같아. 더 넣어. 물 좀 남았다. 됐어, 됐어, 됐어. 땅맞춤하고 좋은 거잖아. 생각해보니까 땅맞춤이 많았어. 좋아. 됐어. 굿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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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내일 수영하고? 얘네 한대. 나. 왜? 한 번에 자. 물 따뜻하면. 그렇게 뜨겁진 않고 저기 한 거야? 네, 네. 아니, 근데. 그렇게 해야 돼. 괜찮던데? 응. 사람들이 수영하면 어깨 넓어진다고 그래서 안 해. 안 비웠을 거야. 와. 오늘 우리 하고 가야 돼잖아. 어. 화장을 한 일 해야 될 것 같고, 난 막 이렇게 해줄게. 배틀아 하면 안 해. 오오. 아냐. 거 못 가는 거 아니야? 내가 잘 안 했지. 그들아 화장하고. 남자를 한 번 부셔보려고. 가. 아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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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